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작은 도시 텃밭에 강랑콩을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랑콩은 남부지방은 4월 초순부터 그리고 중부지방은 4월 중순부터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파종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들지만 지금 심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심어도 한 달 전에 심은 강랑콩과 비슷한 시기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강랑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능쿨성 강랑콩과 비넥쿨성 강랑콩입니다. 능쿨성 강랑콩은 지주대나 유인줄을 세워주면 가을까지 계속 자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비넥쿨성 강랑콩은 50cm 미만으로 키도 작고 무엇보다 재배기간이 짧아서 장마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농장에서는 키가 작고 재배기간이 짧은 비넥쿨성 강랑콩을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랑콩을 심고 싶지만 주말농장이나 도시 텃밭에서 여러가지 작물을 심다보면 강랑콩을 심을 자리가 없어서 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텃밭을 경적하는 주말농장에서도 강랑콩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랑콩은 지온이 낮으면 발화가 잘 되지 않는 작물입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전에 강랑콩을 심었는데 아직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을 봤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4월 초순에 강랑콩을 심었는데 발화까지 거의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올해는 강랑콩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밭에 가보니까 벌써 강랑콩 싹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강랑콩은 지금 심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문제지만 주말농장에서는 강랑콩 심을 자리가 없어서 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심지 못하는 작물입니다. 그럼 밭고랑 이용은 어떻게 하며 또 늦게 심고도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을 다 심었습니다. 심고 보니까 고구마가 어느 정도 크니까 고구마가 우거지고 또 강랑콩이 이렇게 커서 우거지다 보니까 통풍이 되질 않아요. 통풍이. 그래서 한두두 개 남쪽으로 난 그 쪽으로 한 곳만 심습니다. 한쪽으로만 심습니다. 콩은 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한 구멍에 두 개씩 이렇게 넣고 흙을 덮어줍니다. 저는 몇 년 전 강랑콩을 심어보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약 1.5평방미터 두둑에 강랑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땅에 심다보니 자연히 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랄 때는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쯤 콩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통풍이 안되서 열매도 제대로 엉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고구마 박고랑에 5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랑콩이 아주 잘 자라서 열매도 아주 알차게 맺혔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구마 박고랑에 강랑콩을 심고 있습니다. 박고랑에 장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두둑 위에 장물보다 재배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저는 박고랑에 재배기간이 비교적 짧은 열무, 얼가리배추, 상추, 강랑콩 등을 심고 있습니다. 강랑콩도 파종 후 두 달이면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 박고랑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추박고랑은 이용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고추도 무승해지려면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고추박고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작업을 할 때 땅을 깊게 파서 거름이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박고랑 간격도 50cm 정도 뛰어야 두둑 위에 본 작물이나 박고랑 작물에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닐을 묻을 때 직각으로 묻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박고랑, 작물 심는 모든 과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발화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강랑콩 씨앗을 흐르는 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담갔다가 심으면 발화가 빠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개천이 없기 때문에 양병기 물통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물이 너무 차가우면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에 미적지근한 온수물을 받아서 씨앗을 그곳에 담궈두고 하루에 몇 차례씩 물을 갈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온만 20도 정도 되면 콩이나 호박과 같은 암발화 종류의 씨앗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발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땅이 작다고 몇 가지만 심지 마시고 단 몇 그릇씩이라도 여러가지 작물을 가꾸다 보면 가꾸는 재미도 좋고 또 여러가지 작물을 가꿔먹는 맛도 좋습니다. 오늘은 강랑콩 박고랑에 심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